나나입니다. 오늘은 또 어떤 예고편을 보게 될지 31화 예고편 함께 보시죠! 베리의 아바나마 설마 오시는 건 아니겠지? 베리의 아바나마? 영상으로 보나 음성으로 들으나 확실합니다! 베리의 아버지가 오시나봐요! 베리는 베리방족의 공주님이니까 아버지면 국왕? 일단 예고편을 보면 베리의 아버지가 나오시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진다는 거죠? 그나저나 베리는 어머니를 잘 만나봐요! 베리 어머니도 한번 뵙고 싶네요! 31화가 너무너무 궁금하니 내일 꼭 챙겨봐야겠어요! 여러분도 보실 거죠? 여러분!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?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닉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! 저 버츄얼라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! 샤이닉스타! 오케이! 땡큐!